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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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신앙의 위인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간 사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종교계획 때 나의 양심은 하느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교황이 보낸 사절의 최후 통첩을 담대히 거부한 마틴 루터부터 6.25 전쟁 때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려는 공산군의 위협에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었던 한 어린이의 일화일이기까지 그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생활을 위해 그처럼 목숨을 내간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교회사에서는 전자의 경우만큼 자주 찾기가 좀 어렵지만 오늘 본문은 그 기도생활을 지키기 위해 진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한 위대한 신앙 선조를 증언해주고 있는데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제구 안에서 불신 이방인에게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던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투에 있어서 필수적 무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생명 위협을 당하는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6절부터 9절만 세우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은은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는 저 왕이여 원하근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수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미 이에 다리오 왕이 조수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후 다리오라는 총독을 세워 바벨론 성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단일은 그 다리오에게 총회와 신임을 두텁게 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진과 명성을 시기한 다른 두 총리와 방백들은 그 단일을 고수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립 끝에 다리오 왕을 부축해서 30일 동안, 즉 꼭 한 달 동안만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특별 금령을 제정하도록 합니다. 여기 무엇을 구하다라는 말은 곧 기도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바로 그것으로 단일을 올가늘이 했던 것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 그런 상황에서 단일이 취할 행동은 명백했습니다. 그냥 기도 생활만 잠시 포기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이니 그 계산은 실로 간단 명료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일의 선택은 모든 예상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기도 생활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왜 단일은 일견 그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는 쪽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왜 우리 기독 신자가 자신의 기도 생활 역시 목숨을 내글고서라도 꼭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 생활은 성경 중심의 신앙과 직결되는 까닭에 참된 신자라면 절대로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단일에 있어서도 기도 생활은 곧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의 셧을 두었으니 단일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느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일종의 전공법을 시도해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처리하는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눈에 불을 켜고 뒤집어 보았습니다. 소위 과거사의 해결이니 적폐청산이니 하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정적에 대한 정치의 보복을 가하는 정치인의 근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모술수의 도가 트인 간신배들도 다니엘에 대해서만큼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총리로서의 직무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다니엘은 그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의 율법에 대하여 시비글을 찾는 수밖에 다른 아무 도리가 없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금령을 소유 다리오 왕의 권위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함이란 미명 아래 제정하여 조서를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어 매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로 반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을 그처럼 시기하고 미워했던 자들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은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매사에 아무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처럼 완전 무기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 자신이 완전 무기력의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율법을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대적들은 다니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사는 것은 곧 그의 열성적인 기도생활과 불가본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것까지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끊은 까닭에 그들은 다니엘을 두고 그 하느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 고발하려고 시도한 결과 그 시비거리를 다니엘이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기도 행위에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율법 준수와 기도생활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처럼 하느님을 전혀 믿지 않던 그의 대적들의 눈에조차 확인이 드러났습니다. 기도생활이 신자의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 중에서 성경말씀 순종보다는 좀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바꿔 말해서 신자가 성경은 목숨을 긁어서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하지만 기도는 사정이 급한 때면 잠시 쉬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은 크나큰 오해요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선 마치 전화기의 수화기만 통하고 송화기는 고장나 있어도 전화통화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도는 올리지 않는다면 신자가 평소에도 하느님과 우원하란 영적 교통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비상시에 아무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없을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교인들이 기도생활을 성경말씀 순종보다는 무언가 좀 덜 중요한 것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양 많은 음식이라도 그것을 먹기만 하고 에너지로 배출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병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말씀은 듣지만 기도는 할 줄 모르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하면서도 대답은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아주 이상한 병에 걸린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는 교인은 무언가 잘못된 아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교인입니다. 다른 데서는 유창하게 말 잘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어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데 유독 자기 아버지 앞에서만 입이 닫히는 자네라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든지 아니면 무언가 정신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의 수많은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신자가 기도생활 없이는 말씀순종 역시 제대로 영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이 자명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성경중심이라는 말 안에는 기도생활이 이미 포함되고 전제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신자에게 있어서 성경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에 조금 더 못지않게 기도 역시 항상 동반되어야 할 필수신앙생활임을 기억하면서 늘 받은 말씀을 기도로 되새겸질려 하는 가운데 더욱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생활은 신자 이영적 호흡과 맥박인과들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를 안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생명활동 자체나 다름없었습니다. 10절을 다같이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굽고 기도하며 그의 하느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날 역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즉 평수하던 꼭 그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생활은 완전히 습관화, 체질화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 집의 윗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죽게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라고 11개상 8장 48절에 기원한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또 하루 세 번씩 기도했는데 이것은 기도생활을 규칙적으로 했음을 뜻합니다. 사람이 하기 귀찮으면서도 꼭 해야 할 것은 아예 규칙을 정해놓고 스스로 다그치면서 실행해 나가듯이 기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들은 것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저 시간만 보내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 드릴 때마다 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느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를 지킨 기도였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며 그의 하느님께 감사하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도대체 다니엘에게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지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적을 던져질 위기에 몰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혹 기도는 계속한다 손치더라도 그 내용은 제발 살려달라는 것으로 다 채워졌던지 아니면 원망 섞인 기도를 하기 십상이었을 텐데 정말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 와중에서도 감사가 그의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어느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만 기도인 줄 알았지만 이처럼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기도의 습관을 지니고 있던 다니엘인지라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면서도 태연자약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해하던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사실 다니엘 로스는 다른 선택의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 조서의 효력기간이 30일이었으므로 딱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쉬면 될 일이었습니다. 평생 할 수 있는 기도를 그저 한 달만 쉬면 되는데 그것을 꼭 계속하려고 고집부리다가 일찍 죽을 필요가 무엇이 있나 우리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도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굳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은 열어놓지 말고 그냥 닫아놓은 채로 기도해도 충분할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대적들의 눈에 띄지만 않으면 될 일이었으니 우리 같으면 열리면 열다 이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만큼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생활이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바꿀 수 없는 이미 완전히 굳어진 영적 생명활동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작에 있어서 기도생활이란 이처럼 습관이 이상일 것입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멈출 수 없는 필수적인 호흡이요 맥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버릇이나 습관을 바꾸거나 버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숨쉬는 방법이나 맥박이 뛰는 동작을 바꾸거나 멈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고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신작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1초도 멈출 수 없는 필수 활동입니다. 그런 기도생활을 우선 바쁜 일정 따위의 핑계로 간단히 빼먹고 몸이 피곤하다는 변명을 하며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아니 그에 당연하게 합리화 시키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이 다니엘에 비교해 보면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급하더라도 사람에게 자기 호흡과 맥박을 멈춰야 할 만큼 바쁜 일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자신의 영적 호흡과 맥박 그 자체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 목숨이 걸리게 되어도 그 기도생활을 잠시 중단하기는 그냥 그 습관조차 조금 더 바꾸려 하지 않았던 다니엘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 기도생활을 포기해서 무슨 더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며 기도생활을 희생해서 무엇을 더 많이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 어떤 난관을 만나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마땅할 테인데 우리는 기도생활을 목숨하고라도 바꾸려 하기는 고사하고 실로 하찮고 값선 것과 쉽게 바꾸어 버리고들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도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생활은 우리의 육신생활을 위해 좀 줄이거나 잠시 중단해도 되는 취미생활이나 과외활동이 결코 아니라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신자의 호흡과 맥박 그 자체임을 잊지 말고 평생 고치려야 고칠 수 없는 규칙적인 습관이 되도록 부지런히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생활은 환란종의 성도에게 유일한 구원의 환료인 까닭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처럼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오직 기도만 실제로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2와 15절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란 장면을 포착한 그의 대적들은 당장 다리오 왕에 보고하며 그 법을 집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심히 근심하고 어떻게 다니엘을 구원해 보고자 예를 써보긴 했지만 결국 자신이 금령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마지못해 그를 사저굴에 던져놓도록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절 이하 13절에 그 다음 이어진 사건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저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느님이 사저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라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느님이 이미 그의 사저를 보며 사저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저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런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느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은 오히려 사자굴 속에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을 두고 성경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느님을 믿음이었더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총애는 있었지만 용기와 결단력이 없었던 다리오 왕은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그를 부르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느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예선 다니엘이 평소에도 얼마나 하느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이 부신 임금 다리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지지기 직전까지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 사자굴 속에 던지진 후에도 계속 기도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기도를 포기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니엘에게서서는 오직 끝까지 기도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느님께 그 모든 위기 상황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의 최상책이며 또한 사실상 유일한 활로인 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끝까지 하느님을 믿고 의지했던 다니엘의 신앙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은 결국 그가 사자굴에서도 구원받게 됨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대신에 끝까지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자기 생명까지 온전히 하느님의 손에 맡겼던 것이고 그 결과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기도 생활을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무리 당장은 막막해 보여도 아무리 현실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것처럼만 보여도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항상 최상의 것을 바로 그 다음에 준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실에 대해 장담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틀림없이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난관이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절약해서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지시겠습니까? 혹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도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지라는 식으로 막연히 방관하는 것은 얼마나 간 큰 발상이겠습니까? 더욱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의지하지 않고 일찌감치 될더로 되라 망할테면 망해라 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또 얼마나 큰 불신앙이겠습니까? 하느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느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실제로 유지되고 구체적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을 의뢰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자네를 하느님의 아버지께서 결코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모든 기도신자에게 그야말로 비장의 카드와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쓰는 카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 한 장만 쥐고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로 질 수 없는 필승의 카드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사태가 닥쳐도 오직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철저히 믿는 신앙을 발휘함으로써 끝내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베풀으시는 놀라운 응답과 승리를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을 대항하여 싸운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했던 전투는 필랄델피아의 벨리포지라는 마을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그의 군대는 추위와 궁지름으로 탈진 상태였으며 적군과의 전력 비교는 상대도 되지 않았고 누가 봐도 패배는 이미 목전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워싱턴의 비서였던 루이스는 필성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워싱턴 장군은 하루 4번씩 성경을 펴놓고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장군의 일구는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그 필패가 뻔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워싱턴 장군은 오직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승리의 확신을 시켰고 실제로 바로 그의 믿음대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벨리포지에는 지금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으며 그 예배당에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그처럼 하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기도로서 그 겸손을 유지하여 결국 조국을 살리고 나라를 세운 것을 그 이후의 모든 미국 지도자들이 본받게 해달라는 뜻의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기도생활이란 목숨이 걸려있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목숨이 위태로운 때일수록 더욱 필수적인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그것은 신자가 성경중심의 신앙생활을 영유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신자의 영적 생명이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될 호흡과 맥박이고 또한 신자가 이미 예비된 구원과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결코 중대어서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최대의 희망인 동시에 확실한 보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슨 일이 생긴 후에 사후의 약방문 격으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와 교회가 평소에 영적으로 자고 있느냐 아니면 늘 깨어 경성하느냐를 가름하는 요소입니다 기도는 성도와 교회가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시험에 빠지게 되느냐 아니면 간단하게 극복하느냐를 결정짓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도는 그 성도와 그 교회가 진정 살아있느냐 아니면 내면적으로 죽어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목숨이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며 그러니 기도하다가 그 기도 때문에 순교당한다 하더라도 아무 억울할 것 없을 만큼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마트본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는 유명한 구절 바로 앞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즉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것은 그 두세 사람의 성도가 합심하여 하느님께 기도하는 곳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두세 성도의 모험이 끊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교회 안에 계실 것이고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경양 공동체에 늘 임지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앞날은 실로 소망스럽고도 폭스럽지 않겠습니까 모카 이 나라 안에서 병마의 지향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창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자신의 골방에서 항상 기도하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또한 강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순정에 더욱 은혜가 충만하고 개인의 영혼은 살아서 생기와 활력이 넘치며 또한 영국 간에 하느님의 구원과 은혜를 늘 충만히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